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 2장 제거 못 참겠다 참을 수가 없어 대단원 이게 대갑축을 하면 좋은 점이 대갑축을 안하면 고층에서 죽어서 꼴받는데 대갑축을 하면 낮은 층에서 죽기 때문에 덜 빡침 강섬 킹선 비싼 단독 사신 대갑축은 이렇게 해야지 대갑축은 뒤져도 그러려니 해야지 수돌조용 이 아비 제비야비 야비제비 아이비진 왜 슬라임이야 슬 슬라임이어도 대갑축은 멈출 수 없다 해 먹어 겨울때 슬레이더 슬라임 앙몽 제발 앙몽 제발 제발 슬라임 악몽 타격각 아님 이건 슬라임 잘 잡았네 옌금 앙몽 악몽 강섬이여드 무조건 악몽 강섬이다 실패시 사망 어 잘 못두르 괜찮아 고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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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겠지? 이 정도면? 작겠지? 이 정도면? 작겠지? 이정도면? 아 잠깐만 불안한 이유가 이거였구만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 또 좋을까? 탈퀴 왼쪽 커피 해야겠지? 탈퀴 탈퀴 버접색 깡섬님 감사합니다 세 장 주세요 제발 능지처참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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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해 어 룬피 수고 아드 줘봐 아드 이거 엘리트 절대 안되고 그저 감동 아 귀가 사장님 만원 보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밍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동 껍데기 다 깔 수 있겠네 껍데기는 가라 기절 복합법 성공 리듬 미션 공포 공포 필요 없겠지 어차피 무한밸른데 달팽이 이런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공포 감동의 물결 발놀림 발돌림 지금은 아닐거 같은데 나중엔 필요할거 같은데 반사 심호흡 그냥 이대로 악몽강섬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티죠 반사 정도는 고기에 단투 생존자 다 있어서 널 만한거 같은데 근데 저기 가서 제거 하나 더 할거 생각하면 그래도 반사 정도는 돈 여유는 될거 같은데 아니다 저 위에 상점에서 주판 이런거 나오면 복사야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조각해내야겠다 탱글탱글하구만 탱글탱글 탱글탱글 샤 Pablo 샤넬 테나 헤넬 바로 탱글탱글 탱글탱글 언제부터 과자들의 consol은 총 나이스 상점에서 반사 쌌으면 저기서 오열했다 악몽이 영채화 액하기네 이거 영채화 싸그리 강하다 이제 영채화 필요 없으니까 다 태워 아닌가 나 필요했나 괜한 짓을 했나 1뎀 맞았다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예비불 예비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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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조스가 분대 먹을 예정 순수 마렵다 진짜 순수하지 못한 사일런트 표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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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 뭔데 버그야? 아무튼 버그임 로켓 배송 이게 진짜 능지처참이지 섬광으로 한 땀 한 땀 숟가락 영 채워다 순수 왜 안떠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쪼매난 애들이 압축해주겠네 개이득이잖아 보상소멸 이러면 반사랑 뭐 이상한거 하나 가져가겠네 야 반사는 좀 안돼 뱃반사 됐다 자 이러면은 예비가 살아남기 힘들겠네 한 더 돌려 그러면 이러면 타격 하나 가져가고 반사 가져가네 아니 내 반사 잠깐만 내 반사 혼잣도 못 챙겨네 이케 area 이케 rene 사람들이 이케 브레임 에롸 에롦 reading rina 이거 무한되나? 안되네 예비 섞으면 되지 않나? 되나? 안되나? 안되네? 근데 무한은 아니어도 밸류는 높은 진짜 능지처참이다 한땀 한땀 포 뜨는거 봐 독바? 형상? 형상이 독바보다 낫겠지? 독바는 뭐 손가락만 안아프다 뿐이지 뭐 달라지는게 없는데 영체와 세계면 형상도 필요 없겠다 근데 달팽이 잡을거 생각하면은 독바 달팽이 어떻게 잡지? 달팽이는 악몽에다가 뭐 총매넣든가 이래야될거 같은데 아무튼 이 세계는 달팽이 잡는데 도움 안되잖아 악몽독부 뭐 이딴거만 나와 트롤라베님 한 번 도와줍쇼 트롤하지 말고 아이씨 정령반만 주는 블리트 상점 하나 상점 둘 대단원 나오면 달팽이 가능한데요 똥부절보단 도플갱어 하여튼 항상 감사하십쇼 사일런트 아냐 그냥 또또또인거 같애 도즈인계진 단지후령 탈출구 탈출구 필요 없겠지 지금 어차피 핸드 10장 다 채우는게 문제라 총매 악총마렵네 이거 결국 심장이랑 달팽이 잡을거 챙겨야되는데 영독 악총 도시락 거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턴은 때려야 되지 않나? 아니다. 아니구나. 6개니까 때려주세요. 복복성하면서 국가받으면서 앙고사라기. 취소. 정독 포션. 위풍당당. 왜 취소하냐니. 삼천시간 하면서 그런 판은 없었어. 잠깐만 이거 악몽 안 쓰면 무한 아니었어? 잠깐만. 이미 무한 밸류였네. 근데 이러다 손가락 떨어진다. 연골 손실나서 소냉는. 반싸넣고 똥죽 넣으면. 이거는. 난공을 버리고. 진심으로 아니다 악몽은 안쓰는게 100%긴한데 아니 근데 음 내 관절건강 연골손상 골손실 안녕하세요 진짜 덱스레이로 뜨구 부족 전략가 어 마무리 잠깐만 아 근데 이건 전략가가 맞는거 같은데 전략가가 맞긴 한데 달팽이 이런거 어떡하지 아 근데 전략가가 맞긴함 전략가 안 넣으면 아닌가 전략가가 맞지 않나 전략가가 전략가 전략은 전략이 전략이 달팽이가 제일 문제되네. 이거 이제 달팽이 플랫만 수용되네. 대단원 나오면 된다 대단원. 안녕하십니까. 다음 턴 넘길 필요도 없다. 이제 전략가 있어가지고. 대단원 제발. 독바? 달팽이만 잡으면 되니까 독바가 맞겠네. 내 참 독바를 짚게 될 줄이야. 아씨. 가장 확실한 달팽이 플랜이 여기 있는데. 골 때리네. 골 때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놀림발. 아. 이러면 첫 터디 잡아야 되잖아. 귀찮은데. 어. 전반 하나도 안 나오고. 관절 손상 게임. 화상 개꽂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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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끓이담. 카드 너무 안 돈단 말이야. 치워. 어. 씨. 와. 와. 이걸 암살지도네. 도라인가 진짜 이제 끝나죠 데카 때려야겠다 도하나 도하나 표리검 주가 바랍니다 과연 핀 악몽을 어따 써야 빙을 잡지 이것만 잡으면 되었네 돋가 영차와 독발독발독발독발독발독발독 빙을 잡으러 아 아 아 꼽긴 잡혔네 꼽긴 한데 이렇게 꼽을 수가 패턴도 잘 떠야겠다 잠깐만 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12댐 6댐 아 일단 달리긴 잠깐만 일단 이번 턴에 12장 쓰는 것까지는 4댐구들 4댐구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확률인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딜러스 나기 때문에 이제 딜러스 나기 때문에 이제 딜러스 나기 때문에 심장 잡을 때는 어디다가 벌어야 되지 액상 기어가 쉽네 깎아줘요 아니 어차피 영차였으면 잡긴 잡는데 잡는게 문제가 아님 그냥 그냥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고민 그게 제일 얽은지 염통을 어떻게 우려할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확실해 악몽 없는게 더 잘 돈다 그러면 악몽은 왜 있는거죠? 그래도 전략가 없을때는 악몽 필요했어 달팽이 잡을때도 악몽 필요했고 심장 잡을때 악몽을 발놀림에 쓰는게 제일 손가락 편하겠지 악몽 쓰지말까 아 금강점 아 복제포션 너무 고맙고 폭포를 독파했어야겠다 아 이것까진 마셨거든요 아 이것까진 마셨거든요 퍼펙트는 안되겠네 퍼펙트는 안되겠네 메흠이야 뭐게 하비네 에어컨 에어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역시 악몽발놀림이 더 손이 덜 같겠는데 결국에 생존자로 안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악몽발놀림이 더 소카락띨로 동바른 사일런스 그냥... 낙발 할거야 알겠어 낙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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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자가 나가렴 하.. 뭐야 이게.. 건초염 유발덱 아휴.. 대박.. 미션 성공 아 쿠로랭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세상에..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이건 거의.. 클릭 만 번은 하지 않았을까 아 만 번은 해보고 천 번은 넘겼을 것 같다 하.. 손목 혹사